안녕하세요 이번에 성남FC에서 FC 안양으로 임대를 오게 된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FC 안양 팀으로 임대를 오게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팀을 처음 옮기는 거라 걱정도 많이 됐는데 감독 코치님께서 많이 믿어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낫을 정말 많이 가리는 편인데 형들을 제가 또 성남에 있을 때 현우 형이나 승겸 형이나 아는 형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형들이 많이 다가와주셔서 지내는 데는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은 형들은 전체적으로 다 친해지고 싶고 일단 그리고 제 포지션에 성웅이 형이나 창범이 형이나 타무라나 저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경기 들어갈 전에 감독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부담없이 마음 편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믿어주신 만큼 팀에 보탬이 돼서 꼭 승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임대를 오게 됐는데 지금 안양이 분위기도 좋고 경기력도 좋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팬분들께서도 승격을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많은 도움될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4까지! 2분정도 3ijn 5 6 6 7 감사합니다.